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69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놀라운 총 영원토록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출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들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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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못 잡으세요 주여 지금 다 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신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오세주여 한참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오세주여 한참 인도하소서 아멘